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3구! 하지만 빗나갑니다! 짧은 서비스 그리고 백핸드 푸시! 맞받아 칩니다 이윤지! 아 이윤지의 서비스 득점! 다가섭니다 3구! 하지만 힘이 많이 자 날카롭습니다 리시브 길었습니다 이윤지 자 김아영 선수 리시브에 또 한 번 포인트 자 리시브 아쉬웠습니다 김아영 강한 것도 좋지만 저렇게 또 짧게 짧게 변화를 주는 박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구 맞받았습니다만 조금 더 임팩트를 짧게 또는 거리를 맞춰서 디펜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 상황 김아영 탄력적으로 방향전환 게임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가져가며 시작합니다 3구 다가감합니다 3구 다가감합니다 기회가 될까요 김아영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될까요 김아영 놓치지 않습니다 3구 다가감합니다 관중석의 탄 일전자 적당합니다 이윤지 김아영의 서비스 3구 4구 2시 아 좋아요 블럭 이후에 고핸드 전환 하지만 한발도 한반도 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아영 부드럽고 한 점차의 상황 몸을 굽히면서 김아영 강력합니다 이윤진 3구 반대편 곡선으로 김아영 지켜냈습니다 그렇군요 석점차 빠른 서비스 3구 공략 하지만 길게 벗어나면 매치포인트 아 다 여기서 걸리네요 김아영 잘 처리했네요 네 이윤지에게 한포 좋아요 좋아요 또한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윤지 3구 낮게 받아치는 이윤지 한 점차 이렇게 김아영 선수가 또 이쁘지 한 점은 은근히 그곳에 세월이 세월이 아 세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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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nd I We